5월 10일 부활 제6주간 금요일 입당송 주님, 주님은 당신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저희를 성량하시어 하느님을 위하여 한나라를 이루고 사제가 되게 하셨나이다. 알렐루야 본기도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말씀이신 성자께서 하신 거룩한 약속이 복음 전파로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모든 자녀가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사두행전 18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바오로가 코린토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환시 속에서 그에게 이루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오로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나 바오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자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주겠소. 그러나 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내었다. 그러자 모두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바오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오로는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캥크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하느님이 온 우리의 임금이시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예로우신 분, 온 세상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우리 밑에, 결예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셨네. 우리에게 상속의 땅을 골라주셨네.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광을 주셨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이 온 우리의 임금이시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알렐루야 복음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야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외통해야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슬퍼하고 근심할 것이라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하는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이겠죠. 그 식사를 마치면 당신은 잡혀가 순환을 받으시고 목숨을 잃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속에 당연히 슬픔과 근심 또 아픔과 여러가지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차오르겠죠. 하지만 그 뒤에 제자들이 마주할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인데 그것은 마치 해산을 앞둔 여인의 것과 같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결혼도 하지 않고 더구나 남자인 제가 출산의 고통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통증, 고통 우리가 저마다 느끼는 그러한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고통의 단계들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맥길 지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의하면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을 고통의 최대치에서 수치 50으로 봤을 때 첫 아이를 낳는 고통은 수치로 봤을 때 35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27 또 우리의 뼈가 부러졌을 때 느껴지는 고통은 20 정도라는 것을 볼 때 출산할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몇몇 자매님들께 물어보면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로 다 하겠냐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런데 반대로 아이를 낳은 후에 느끼는 감정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드라마를 잘 보진 않지만 이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아이의 출산과 관련해서 정말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난 아이의 엄마와 또 그 순간을 기다리던 아이의 아빠와 그 곁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의 장면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그렇게 큰 고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를 또 낳고 싶어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 고통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고통 속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출산의 고통 역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지만 그 고통을 겪어내고 나면 새 생명이라는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라는 존재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여성에서 그냥 아가씨에서 엄마가 되어가는 어떤 고통을 감내했을 때 비로소 엄마가 되어가는 것이겠죠. 특히나 우리에게는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힘이 조금 남다른 것 같습니다. 수없이 겪고 지나온 고통 어려움 살면서 누구나 느끼는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뒤돌아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많은 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짧게 잠시 말씀드리면 학생 때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좌절됐죠. 일반 대학에 진학했다가 또 직장생활을 하다가 삶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편하지만은 않았죠. 분명히 그러나 천천히 다시금 돌아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느님의 이끄심이 함께 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살면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힘들어하고 누구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통 속에 숨어있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마주한 나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눈길을 한번 다시금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길을 느끼면서 그 고통 안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을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 지극한 신비야 찬주의 상자가 생활한 희생대사 제한대시도다 제한대시도다 생활한 희생대사 우리에게 오시네 우리에게 오시네 십자가 위에서도 성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투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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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